그래서 렌더링을 넘겨줬더니만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요.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이렉트 라이트에 의한 그림자, 그 다음에 간접 조명, 그리고 스포트 라이트를 이렇게 포인트 라이트 준 요 타겟 포인트 라이트에 대한 설정, 그게 잘 나타나지고 있고요. 간접 조명이 조금 연한 것 같아서 간접 조명에 멀티플라이 값을 좀 올리고 나서 가구를 머지시키겠습니다. 자, 보세요. 간접 조명 오브젝트, 얘를 이렇게 찍은 다음에 모디파이 가셔서 멀티플라이를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한 5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카메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로 간접 조명의 값을 올려놨고요. 자, 이 상태에 잠깐 세이브 저장 좀 하고요. 조명과 카메라를 만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아니요.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여기 커맨드 패널에서요. 모디파이 패널에 카메라 라이트를 꺼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 가구를 한번 머지시켜 볼까요? 하이, 머지하십니다. 제가 그 전에 만들어놨던 가구들을 통째로 가져올게요. 자, 일단 슬링라이트, 천정과 소파와 테이블과 TV, 그리고 거실 가구. 액자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일단 오케이 해서 머지를 시킬게요. 자, 이때요. 어, 현재 이게 똑같이 존재한대요. 보세요. 두플리케이트, 똑같은 겹치는 머토리얼 네임이 있대요. 이럴 때는 오토리네임 하십시오. 그러면 컴퓨터 너가 알아서 이름을 지정해서 가져와라. 라고 되는 거예요. 가구의 위치가 뭐 나쁘지 않네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구까지 머지를 했고요. 여기에 액자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좋습니다. 이 상태를 다시 한번 렌더 넘기겠습니다.